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 지난달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우리 다시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복동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은 입을 크게 열라였죠. 입을 크게 여십시오. 따라해 주실까요?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희망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희망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때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 고통이 심해지면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에 뛰어들면 그냥 쉽게 죽을 텐데. 어쩔 때는 그냥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그만큼 쉽게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보면 빌딩에서 떨어지면 그냥 쉽게 끝날 텐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번씩 이런 고통 속에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안 되는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쉐렌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덴마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안데슨도 있고 몇 명도 있습니다. 그중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철학자로서 유명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골개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를 개골개골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다 한 50대쯤 되신 분이고 키에르 케고르를 20대들은 대부분 잘 모를 것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은 어떤 것이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을 다루면서 그냥 인간이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절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고 있는 절망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조차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 중에 절망하는 동물들이 있나요?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에까지 이르는 병이냐면 절망은 외부에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절망이 나를 파괴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감정.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뭐 그렇지 나는 안 돼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파괴적인 이 힘을 내가 내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절망이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절망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든지 이 열한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냥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띄워주시면 이 상반절 열한기상 19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얼마나 황량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고독한 그 자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길쯤 더 가서 광야를 가서도 더 나를 못 찾을 곳 그 하루길쯤을 더 가서 거기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뒷부분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이쯤이면 됐습니다.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원합니다. 나 죽고 싶어요. 이 말이에요. 노뎀나무 가서 죽기 원하고 있는 그 엘리야 한 선지자의 모습 그 고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길쯤 더 가서 거기서 나무 하나 밑에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충돌합니다.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선지자의 육체적인 한계와 그리고 영적인 가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입니까. 위대한 예언자의 대명사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 이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예언자로서의 위대함을 우린 느낄 수도 없고 어떤 영적인 힘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잘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뭐 뭐 이제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소위 말하는 내가 좀 어디 가서 방구도 좀 낄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가죠. 빡 올라가죠. 그러다가도 갑자기 다가온 고독과 갑자기 다가온 절망 앞에서 갑자기 다가온 질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는 것.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젠 됐으니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이 절망 앞에 있는데 저는 성경 말씀 자세히 봤어요.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엘리야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무슨 뭐 전쟁이 났나 아니면 무슨 어마어마한 재난이 당했나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다 죽었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게 고뇌하고 있는가 성경을 앞에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앞에 있었나 그랬더니 이 절규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큰 승리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됐을 때 기록세 얘기할 때 다윗이 골리아스를 물리칠 정도만큼 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하고 450명하고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불이 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절망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망 여러분 어떤 것에 절망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기상 18장 말씀 보면 갈매산에서 엘리야와 바할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11기상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유리되 야외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할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할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남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선지자라고는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바할의 선지자가 450명 될 때까지 뭐 했겠습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합왕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누가 밥을 먹고 있었냐면 아세라와 바할의 선지자가 밥을 먹었어요. 왕궁에서 누구를 케어하고 있었냐면 바할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케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풍족한 것을 다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이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됐냐면 수없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11기상 18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대결한 것은 간단한 겁니다. 재단 두 개를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래 열심히 불러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450명의 바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지셨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그들이 정한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정오가 될 때까지 아주 부르지 않고 난리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답이 올 이가 있나요? 그 신이 살아있지는 않은데 절대로 답이 올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오가 지났고 그랬더니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재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해를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맹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그 우상이 그렇다고 해서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이 우상 파는 데가 있어요. 아마 장사 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딱 들어올 때마다도 아이고 주님 이거 언젠간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 이거 우리 교회가 사가지고 빨리 여기 주1학교 애들 놓을 수 있는 생활관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뭐 이러고 제가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마다 우리 홍콩에서 얼마나 불을 짓고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저기도 좀 괴로울 거예요. 저게 만약에 미신이 있다면 저기도 좀 괴로울 거야. 위층에서 맨날 불을 짓고 쭉 쭉 하고 있는데 거기 있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에요. 죽은 신에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불러봐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불이 내려올 이가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면 난리를 치다가 저녁때가 돼서 성경에 보니까 바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풀이 지쳐서 자기가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 모습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찾아야 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내가 힘을 썼고 소출 없는 것에 밤낮으로 힘을 쓰고 있다가 그 힘 썼다가 나가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지쳐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엘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요란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냥 물을 재단 앞에 물을 걸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번잡한 거 다 뒤로 하고 내가 혼자 주님 앞에 나가서 고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엘리아가 세운 그 재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요란할 것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열한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이에 야외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 지나 모든 백성이 보고들여 말하되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서 불이 떨어질까 어디서 불이 떨어질까 이러고 있다가 불이 이 엘리아가 세운 재단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아가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한기상 18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바로 전에 있었냐면 엘리아가 노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세벨은 겁을 먹고 회개해야 되고 우상 숭배는 완전히 근절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롭게 탈박막했다고 갱신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세벨은 갈매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바할선자 450명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기는 커녕 겁을 먹기는 커녕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현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기득권 세력들은 그대로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견고했고 오히려 자기를 죽였다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할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그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뭔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면 뭐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 내 암병이 고추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사업장 망해지는 사업장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 절망 앞에 이 엘리아가 이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노뎀나무까지 거기가 어디냐면 부엘샤바에 있었는데 갈멜살에서 부엘샤바까지의 길이는 직선거리로 250킬러예요. 250킬러의 거리를 혼자서 투덜투덜 도망하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 사진 보이시죠? 우리 언젠가는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갈 텐데 보면 저 위에 아주 위에 사회를 지나서 저 파란색 조그마한 파란색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시어브 갈릴리.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을 보면 서쪽으로 메디테리안 지중해 쪽으로 가면 거기에 갈멜살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밑에서 부엘샤바를 지나 거기까지가 한 250킬러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도망가듯이 가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바뀌지 않는 가정, 바뀌지 않는 경제적인 여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건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내 몸에 암은 그대로 있고 가난은 계속되고 있을 때 이때 절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도 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희망을 가지시길 간절히 추천합니다. 이 절망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 한없이 무기력하게 하는 병, 한없이 초라하게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옆사님과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광야 깊은 곳에 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절망 속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누웠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비춰주시고 그래서 노뎀나무가 어떤 것이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부름추리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이 나무는 빗자루 만드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빗자루 만드는 나무가 컸겠습니까? 안 커요. 실제로 노뎀나무는 굉장히 안 커요. 그냥 붓자루 만드는 우리 쌀이 나무 정도 됩니다. 쌀이 빗자루처럼. 쌀이 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몸을 그 그늘 그 조그만 그늘 그 밑에서 자기의 몸을 누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하나님 됐으니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천사를 보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11개 이상 19장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뎀나무 앞에서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죽여줄게. 네 소원 들어줄게. 너 죽여줄게. 야 선지자쯤 돼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 너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전에 못 봤어? 너 그런 기적을 보고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뭐야?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해? 라고 책막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 낙심 속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루만지며 그가 일어나 먹으라 하시니 야 먹어 너 필요한 것이 지금 너 지금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힘듦을 알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게시록에 보면 게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 내가 혼자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여우수아가 이 신세대를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우수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혼자 나갔습니다. 광야에 혼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끔 가다가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가장의 책임이 애들은 커가고 있고 학교는 가고 대학은 간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정말로 짤릴 위기가 왔다 갔다 해서 맨날 감원한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무게 앞에서 하나님 졸업 이후에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데는 많으나 받아주는 곳은 없더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우수아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간과하고 기도합니다. 엘리아처럼 여러분 엘리아 그 상황이 기억이 나시나요? 450명의 바할 선의자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만약에 불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위기 앞에서 나가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 엘리아의 심정으로 이 여우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내일이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다 계획해놓고 다 구름 채워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저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원약계에 메고 딱 건너가서 발을 딱 디뎠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소아 1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위로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절망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만 합니다. 절망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날 버려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사명 앞으로라는 말씀을 나누려갑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사명 앞으로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아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러고 온 엘리아가 또 거기서도 하나님 나 이제 소망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족하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하는 이 엘리아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안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뭔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나 이제 족하니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아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광야에서 하루길이나 더 가서 숨어있는 그 길을 다시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네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너는 지금 죽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아에게 너는 지금 전투 같은 네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뭘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노뎀나베 안에서 죽겠다고 하는 엘리아에게 너는 다시 광야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가고 두 번째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예우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네 번째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 다음에 일어날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하지 말고 손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아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예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선파라고 하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해서 수많은 손지자들이 죽었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손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예우한테 죽습니다. 예우한테 죽어요. 이 절망 속에 있고 시험에 들어 있을 때 무교역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다시금 사명 앞에 서야만 합니다.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다시 교회로 돌아가 너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죽겠다고 얘기하고 가장의 직무가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할 때 너 다시 돌아가서 가장의 직무를 해 너 엄마로서의 직무를 해 너 네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선지자의 일을 엘리아에게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아에게 다시 가서 하라. 너 다시금 홍콩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홍콩 옛날의 영광이 다 지났다 이제는 끝이다 얘기하지 말고 너 홍콩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너 다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무슨 절망적이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어. 난 너한테 그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 얘기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에게 말하는 건 넌 다시 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돌아가 교회 일을 하면서 때려치고 싶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큰일 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장노로서 장노의 자리를 지키고 너 권사로서 권사의 자리 지키고 너 집사여서 집사의 자리 지키고 너 남성교회 회장 너 혼자 하고 있어도 너 그 자리를 지키고 여성교회 너 일당백 여성교회 회장 혼자 하고 있어도 권사의 우리는 회장을 뻔하면 일당백으로 하잖아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또 다 콩콩스 모험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 다시 사명의 자리에 가서 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나요? 할렐루야! 예우에게 기름을 부라고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예우가 아합의 아들까지 죽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오는 이 예우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이세벨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우를 맞이했냐면 아주 표독스럽게 아주 표독스럽게 맞이합니다. 볼까요? 우리 열한기하 9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의여 평안하냐 하니 표독스러움이 느껴지죠. 예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장을 해요. 눈을 그리고 그리고 머리를 단장을 하고 얼마나 독합니까 독함의 끝 아닌가요 그리고 독하게 화장을 싹 하고 그리고 예우를 바라보면서 독서를 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심의여 그리고 그다음 말들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독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퍼보겠죠. 이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열한기하 9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우가 들어오다가 그쪽 창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 씨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메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어떻게 되냐면 예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곱게 화장을 하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이 이세벨에게 그 옆에 있는 내시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저 여자 더 던져라 그랬더니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던져버렸어요. 성밖으로 그래서 성밖으로 해서 바닥에 떨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가 튀고 뼈가 다 부러졌을 것이고 말에도 피가 튀고 성경에 얘기하니까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다시 말해서 예우가 탄 발이 그 이세벨의 발을 그 시체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이세벨이 맞았습니다 엘리아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노뎀 나무 그늘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됐으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가서 예우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내가 이세벨을 심판할 것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는 이렇게 궁상 떨고 있지 말고 너는 지금 일어나서 네가 들어왔던 그 광야의 길로 가서 다시 가서 너는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이세벨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있던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영적인 암흑길을 끝낼 예우에게 가서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다음에 일어날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그 세대를 이끌어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심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기수침에 있습니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던 그 자리로 오라 내가 너를 만난 자리로 다시 오라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길 것이다 살아갈 의미가 생길 것이다 절망을 벗어날 힘을 내가 거기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버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흘리고 있는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힘을 우리는 그곳에서 얻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시나요? 아멘 하시나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아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의 절망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었습니다 그의 절망은 아버지 하나님 바뀌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대한 절망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이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만져주셨고 회복시켜주셨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흘리는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셨어서 주연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